강원도가 해외 단체 관광객 1만 5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도네시아 SIP그룹 임직원 1,300여 명이 춘천과 속초를 단체 방문하고, 이어서 중국 제약회사에서 1,500명의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6개 국가의 15개 회사가 올해 안에 강원도 단체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 등 단체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해외 로드쇼와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